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ATC 2020에서 기재됐던 Astrid Flash Caching with Deduplication and Compression 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주제와 비슷하게 플래시 캐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을 때 IO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 위에 SSD를 장착을 해서 캐시로 활용을 하는 기법이 이제 플래시 캐시 기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SSD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HDD에 비해서 IO 스루프트이 높고 전력 소모량은 낮고 DRAM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뭐 용량이 HDD보다 작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인듈런스가 굉장히 재현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웨어라웃 이슈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랑 IO 코스트를 줄이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듀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게 될 때 이 데이터를 이제 SSD에다가 캐싱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 캐싱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중복된 영역을 그대로 다 SSD에 작성을 해야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청크로 나누게 됩니다. 고정 길이의 청크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눠질 텐데 그럼 이런 청크들 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중복된 데이터들을 다 적지 않고 유니크한 하나의 청크만 적도록 해서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게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기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어드레스가 하나의 청크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드레스가 하나의 청크를 레퍼런스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중복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청크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크립토그래픽 캐시를 이용해서 핑거프린트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로 청크의 데이터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 되고 이 핑거프린트들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핑거프린트가 겹친다, 동일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청크의 데이터가 동일한 청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듀플리케이션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기법은 컴프레션인데요. 이제 그 디듀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나눠서 청크 단위의 중복을 제거하는 코스 그레인드한 기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컴프레션은 디듀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청크 안에서 바이트레벨에서 이런 데이터 리덕션을 진행하는 파인그랜드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디듀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복된 청크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중복이 제거된 상태에서 컴프레션을 진행해서 더 압축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컴프레스트 청크는 베리어블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기존의 이제 플래시 캐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거는 LBA 인덱스랑 그 핑거프린트 인덱스 이 두 가지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먼저 이 LB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SSD를 캐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실제 전체 데이터들은 이 HDD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이 청크의 HDD상의 위치 그 어드레스가 LB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P는 이 LBA가 가리키고 있는 이 청크에 대한 핑거프린트가 이제 FP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이 CA는 해당 청크가 SSD에 캐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캐싱 되어 있는 이 청크의 위치가 CA, 그러니까 청크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기법을 하게 되면은 청크의 사이즈가 베리어블 사이즈를 갖게 되니까 랭스도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LBA 인덱스랑 FP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LBA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LBA들이 있고 그럼 그 LBA들마다 해당되는 청크들이 다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이 청크들을 그대로 다 SSD에 캐싱을 하는 게 아니라 청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를 하고 그 데이터들의 중복이 있으면 중복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하나의 청크만 SSD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 LBA들이 하나의 이제 청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청크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이 청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청크에 대한 핑거 프린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즉 이제 이 LBA들이 있을 때 이 LBA들이 가리키는 이 핑거 프린트가 뭔지를 찾아가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LBA 인덱스가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LBA들이 가리키는 핑거 프린트가 뭔지를 찾아내게 된다면 그 해당 핑거 프린트에 해당하는 청크가 실제로 SSD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핑거 프린트로 인덱싱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실제 청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게 바로 FP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핑거 프린트로 FP 인덱스에서 그 청크의 어드레스를 알아내고 그리고 청크의 길을 알아내서 실제로 접근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구조가 캐시 구조다 이다 보니까 라잇백 폴리스를 지원을 하고 라잇백 폴리스를 위해서 덜티리스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인덱싱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메모리의 별도의 스트럭트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을 지원하지 않는 플래시 캐시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폭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16배에서 22배까지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트리 캐시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을 그대로 지원을 하면서 메모리 앰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앰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높은 리드 히트 레이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는 다음 세 가지의 주된 아이디어가 활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버켓타이제이션 그 다음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컴프레션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베리어블 사이즈가 생기게 되는데 이 베리어블 사이즈를 유지하려다 보면 메모리의 랭스를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또 메모리 앰플리케이션이 늘어날 테니까 픽스 사이즈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도 저희가 버켓을 나눠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버켓 베이스들을 사용해서 메모리 사용량도 늘리고 리드 레이셔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스터리 캐시는 다음과 같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램에 유지되는 구조랑 SSD에 유지되는 구조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랑 동일하게 LBA 인덱스랑 FB 인덱스가 램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D에서는 메타 데이터 리전과 데이터 리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덱싱을 위해서 이게 저희가 저번에 발표했던 캥거루에서도 비슷한 기법을 활용했는데 인덱스를 위해서 하나의 큰 테이블만 둬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테이블에서 이 LBA에 해당되는 그 슬롯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슬롯들마다 이 Full LBA 그러니까 Full Address 전부 다 인덱스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FP 인덱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본 구조에서는 이 각 인덱스들을 버켓이라는 단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켓을 나누는 기준은 이 LBA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LBA의 LBA 일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BA의 서픽스를 이용해서 이제 버켓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의 버켓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서픽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슬롯을 찾아갈 때 해당 Address의 서픽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픽스를 무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슬롯마다 LBA의 프리픽스만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FB 인덱스도 마찬가지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의 슬롯들마다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LBA로 이제 버켓을 찾아가고 슬롯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LBA 전체를 다 쓰는 것도 굉장히 메모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것도 줄이고자 하였고 LBA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LBA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LBA를 해시를 해서 해시 값의 서픽스를 이용해서 버켓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버켓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BA 해시의 서픽스는 필요 없으니까 프리픽스만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BA 해시의 프리픽스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LBA 인덱스 자체가 특정 LBA에 대해서 그 LBA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첨크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핑글 프린트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핀컬 프린트 해시 값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래그 비트는 해당 슬롯이 밸리드한 데이터인지만 표시하는 한 비트짜리고요. 그래서 이제 LBA에 해당하는 핑글 프린트를 찾아내게 된다면 이제 FP 인덱스를 찾아가서 해당 핑글 프린트에 해당하는 첨크가 SSD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FPH의 서픽스를 사용해서 버켓을 찾아가고 버켓 안에서는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슬롯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는데요. 지금 이 슬롯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조금 특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FP 인덱스 자체가 그 핑글 프린트에 해당되는 첨크가 SSD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보시면 어드레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어드레스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 FP 인덱스 LB 인덱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FP 인덱스의 버켓의 수와 슬롯의 수랑 메타 데이터 리전의 버켓의 수, 슬롯의 수 데이터 리전의 버켓의 수, 슬롯의 수 이 세 가지가 정확히 1대1 맵핑입니다. 즉, 내가 FP 인덱스 첫 번째 버켓의 첫 번째 슬롯에 대한 정보는 메타 데이터 리전 첫 번째 버켓 첫 번째 슬롯 데이터 리전 첫 번째 버켓 첫 번째 슬롯에 있는 데이터랑 서로 맵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핑글 프린트의 슬롯을 찾게 되면 나머지도 어드레스 없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메모리 상렬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메타 데이터 리전에서는 지금 저희가 LBA 인덱스랑 FP 인덱스에서 실제 FP랑 LB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시 값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시 콜리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메타 데이터 리전에서 이제 풀 핑글 프린트랑 풀 LBA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LBA가 하나의 FP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LBA 리스트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것에 핑글 프린트랑 LBA가 여기서 일치하게 되면 이게 밸리드한 청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데이터 리전의 해당 슬롯을 찾아가서 청구를 읽어오게 됩니다. 라이드 오퍼레이션의 플로우를 따라가보면 먼저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해당 LBA 해시를 갖고 이제 인덱스를 찾아가겠죠. 내가 써야 되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서 해당 LBA가 만약에 없다면 없다면 이 버켓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버켓이 가득 차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빅션을 해야 되는데 이빅션을 할 때는 이 버켓 안에서 LRU 정책을 이용해서 이빅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갖고 이 핑거프린트 인덱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찾고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추가해주고 만약에 공간이 가득 차있다면 이 안에서 LRU 폴리스를 이용해서 비우고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리즌에서도 지금 쓰고자 하는 핑거프린트랑 기존의 핑거프린트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핑거프린트가 일치하다는 거는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LBA 리스트에 지금 새로운 LBA를 그냥 어펜드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LBA의 리스트가 가득 차있다고 한다면 이 LBA 리스트 안에서는 P4 정책으로 이제 이빅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FP가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슬롯을 업데이트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청크 데이터도 다르다는 뜻이니까 청크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디듀플리케이션의 경우를 따라가 보게 되면 먼저 액세스하고자 하는 LBA에 대해서 슬롯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찾은 다음에 그 핑거프린트를 갖고 FP 인덱스에서 슬롯을 찾고 슬롯을 그러니까 듀플리케이트 되었으니까 당연히 슬롯이 있겠죠. 그럼 그 슬롯에 해당되는 메타 데이터를 찾아가서 이제 풀FP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풀FP랑 동일하다면 아 청크의 데이터가 중복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LBA 리스트에 LBA를 추가하고 청크를 읽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어 FP가 좀 다르다 풀FP를 찾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판단된다면 청크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FP를 업데이트하고 리스트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크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컴프레션인데요. 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청크로 나누게 되고요.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디듀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된 경우 이후에 컴프레션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청크 사이즈가 다 variable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에서 이제 이 컴프레스 청크를 위해서 랭스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컴프레스 청크를 고정 길이의 서브 청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청크들마다 얼만큼 크기의 서브 청크를 쓸지 또 몇 개의 서브 청크를 쓸지는 모두 다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컴프레스 청크가 이 서브 청크의 길이에 얼라인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라인이 안 되는 부분은 패딩을 채워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브 청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썼던 구조가 조금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 청크 안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청크와 관련 있는 LBA 인덱스는 사실 변경이 안 돼도 됩니다. 이 FP 인덱스부터 변경이 되면 되는데 단순히 이 청크 원래 청크 하나당 슬롯 하나 했는데 청크를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그 청크 하나당 슬롯을 두 개를 할당하면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슬롯이 서브 청크 하나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덱싱을 위한 어드레스를 저희가 생략하기 위해서 FP 인덱스 메타데이터 리전 데이터 리전이 모두 1대1 맵핑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리전도 슬롯이 두 개가 돼야 되고 메타데이터 리전도 슬롯이 두 개가 할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은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사실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저도 좀 의문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메타데이터를 리전 보면 색깔이 하나가 칠해져 있는데 하나의 슬롯 두 개의 슬롯이 할당돼 있지만 하나의 슬롯에다가 이제 핑거 프린트랑 LB 리스트를 관리하고 랭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variable 랭스가 되잖아요 compressed chunk라서 랭스를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 슬롯은 리돈던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비워놓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지컬하게 그냥 두 개를 해놓고 하나를 안 쓰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두 개를 다 할당해놓고 하나를 안 써서 낭비하는 건지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스먼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논문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플래시 캐스트에서 썼던 거는 리센시 정보 그러니까 액세스에 대해서 얼마나 최신에 액세스 됐냐 아니면 얼마나 예전에 액세스 됐냐 이런 정보만을 위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레퍼런스 정보도 확인을 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기 때문에 높은 위드 히트 레이셔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BA 인덱스만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LBA 인덱스 안에서 한 버켓 안에 있는 슬롯들은 이제 LRU를 위해서 리센시의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어델스가 낮을수록 더 최신에 접근된 LBA가 되겠고 아래로 갈수록 더 제일 예전에 오래된 액세스 LBA가 되겠죠. 그래서 이빅트 할 때도 그냥 가장 아래 있는 걸 이빅트 하는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P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지금 디듀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하나의 FP가 여러 LBA가 같이 레퍼런스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많이 되고 있는 F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액세스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인덱스는 좀 많이 살리고 레퍼런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좀 더 이빅트를 잘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래서 FP마다 레퍼런스 카운트를 줘서 그 해당 LBA들이 해당 FP를 레퍼런스 하게 되면은 카운터에다가 카운트 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빅트 할 때 카운터가 가장 낮은 거를 이빅트 하면은 레퍼런스가 제일 낮은 걸 이빅트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FP 인덱스에서는 리센스 정보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레퍼런스 정보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 거는 이 LBA 인덱스에서 리센스 정보가 이미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 영역을 리센스 영역과 올드 영역으로 나눠서 리센트 영역에 있는 LBA가 참조하는 FP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웨이트를 줘서 이만큼 증가시키고 그리고 올드 영역에서 참조하는 거는 1만큼 증가시켜서 리센트 영역에 있는 LBA들이 더 많이 참조할수록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센스랑 레퍼런스를 둘 다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P마다 레퍼런스 카운터를 다 유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블룸 필터랑 비슷하게 이제 어플록시메이션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면서 어플록시메이션으로 이제 카운트 및 스케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인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비슷합니다. 2차원의 어레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W랑 R값은 이제 수치적으로 결정하는 그냥 값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W는 한 버켓 안에 있는 슬롯의 갯수랑 동일한 128개로 줬고 R은 그냥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되냐면 하나의 FP가 있을 때 이 4개의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각 FP의 카운트 값이 어떤 W에 들어가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첫 번째 걸 계산해서 128개 중에 한 칸을 결정하고 두 번째 거에서 또 한 칸을 결정하고 총 4칸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 카운트를 올리거나 감수할 때 각 칸에다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칸 2가 필요할 때는 이제 각 칸에 있는 4가지 값 중에서 미니범 값을 레퍼런스 카운트로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벨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이벨류에이션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된 게 최신의 그러니까 디플리케이션과 컴프레이션을 동시에 지원하는 최신의 구조인 캐시 디듀인 걸 활용을 했고요. 캐시 디듀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베리어블 첨크 사이즈 그러니까 픽스즈 첨크 기법을 활용하지 않아서 베리어블 첨크 사이즈이고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유닛이 이 WEU라고 하는 겁니다. Ride Evict 유닛인데 그래서 하나의 큰 단위에 여러 개의 첨크를 담아놓고 그 큰 단위로 이제 이벨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EU는 디바이스의 이레이즈 유닛에 맞춰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칸 유닛 안에 있는 여러 첨크들이 스테일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유닛 안에 빈번히 사용되는 첨크가 같이 들어있다면은 빠르게 클리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일 첨크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캐시 디듀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RU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ARC를 활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랑 CD는 뒤쪽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사용한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이 본 논문의 아스트리 캐시는 앞에 AC라는 프리픽스로 표현을 했고 캐시 디듀은 앞에 CD라는 프리픽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리 캐시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옵션이 없고 D는 디듀플리케이션만 지원하는 경우 DC는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이션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캐시 디듀도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적고 뒤에도 디듀플리케이션과 컴프레이션 여부에 따라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이름 레이밍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실험 결과를 이해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워크로드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그 FIU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뜬 트레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스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웹VM을 서비스할 때랑 홈스를 서비스할 때랑 메일을 서비스할 때 그 트레이스를 한 거고 그 트레이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데이터들은 이만큼 양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제 사용되는 워킹셋의 사이즈는 이만큼이 되겠고 그리고 그 라이트 리드 레이셔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도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비교군들 앞에서 설명한 그 네이밍들이죠. 각 비교군들에 대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빨간색 삼각형들 이랑 검은색 삼각형을 보면 이게 이제 어슬 캐시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고 뒤에 있는 세 개가 이제 캐시 디듀에 대한 결과가 되겠는데 앞에 두 개는 컴프레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맨 마지막은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축은 캐시의 캐페스티를 나타내는데 뭐에 대한 캐페스티냐면 워킹셋 사이즈에 대해서 캐시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를 비율에 나타낸 거고 12.5% 그러니까 전체 워킹셋 사이즈에서 12.5%의 캐시 크기를 가질 때부터 100%를 가질 때까지 나가면서 메모리의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어스라엘 캐시가 둘 다 굉장히 낮은 메모리의 사용량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볼 점은 이제 컴프레션을 진행을 한 게 컴프레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메모리의 사용량이 훨씬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캐시 디듀에서 그 베리어블 랭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캐시 디듀을 하게 되면은 아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청크들만의 랭스를 별도로 메모리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만큼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본 논문에서 어스라엘 캐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세이빙 기법들을 적용을 했는데 그 각 메모리 세이빙 기법들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베이스라인이 바닐라라고 부르는 게 되었고 이 바닐라는 뭐냐면은 어스라엘 캐시가 아니라 캐시 디듀 캐시 디듀에서 에랄류 폴리스에 적용할 때 그 듀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시 디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스라엘 캐시에서 적용된 메모리 최적화 기술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BFKL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름을 복잡하게 써놓긴 했지만 이 바닐라에서 버켓타이제이션만 추가한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키값을 쓸 때 프리픽스만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능들을 다 빼고 풀키도 활용하고 그래서 버켓타이제이션만 추가한 경우고 그 다음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풀키를 쓰지 않고 프리픽스 키를 사용해서 또 메모리를 세이브한 경우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 세모는 그 LRU 폴리시를 위해서 별도의 LRU 리스트를 관리하지도 않고 버켓 안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기법들 그리고 또 레퍼런스 카운트를 쓰지 않고 전체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지 않고 그 스케치를 쓴 경우 결국엔 이 마지막은 어스라엘 캐시의 모든 기능이 추가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너무 당연하게 나왔는데 바닐라보다 버켓타이제이션만 진행하면 메모리 사이즈가 사용량이 줄고 그리고 프리픽스만 쓰면 당연히 줄고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 세이빙 기술들이 들어가면 가장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인 레이셔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컴프레이션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서 보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스라엘 캐시에서 ACD가 컴프레이션이 없는 경우고 그리고 CD-LROD CD-ARCD 이게 컴프레이션이 없는 경우인데 먼저 이 CD-LROD랑 ACD를 비교한다면 CD-LROD가 마지막 제 아래에 있는 빨간색 네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드인 레이셔가 낮은 걸 볼 수 있고 그거에 비해서 어스라엘 캐시는 되게 높은 성능 높은 레이셔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스라엘 캐시 같은 경우에는 CD-Cache D-Dube에 비해서 리센트 정보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카운트 정보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 측면에서 이점을 얻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CD-LROD C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일 첨크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드인 레이셔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인 아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근접한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을 적용한 경우를 볼 때는 당연히 LCDC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캐시 D-Dube에서는 컴프레션을 적용하면 오히려 리드 힐 레이셔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컴프레션 진행을 하면서 이제 랭스를 관리해야 되고 그런 메모리 오버헤드도 추가되게 되고 그리고 그 작은 관리하는 이빙션 폴리시 유닛으로 사용되는 단위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작은 단위의 청크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 스테일 청크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일 청크가 제때로 클리닝이 더 안되서 해당 오버헤드 때문에 오히려 리드 레이셔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어스리 캐시는 디두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을 지원하는 플래시 캐싱인데 이런 기존의 캐싱에 문제가 있던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굉장히 크게 줄였고 리드 레이셔 동안 높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